아니 이거 오버워치 버렸다고 게임 대충 하시는 거 같은데요? 죄송한데요? 가만히 있는데? 안 와? 형 자꾸 이런 식이면 나는 형 대접을 해주기 힘들어져 네브영, 이빨아!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일단 친추부터 하죠? 아, 저 친사카 하셨나요? 그 사이에 또? 아이, 괜찮아요 당신이 했잖아요 저거 언제예요? 저 친추 좀요 친추 보겠습니다 민초 부먹 탈모예요? 안 봐도 뻔한데 맞아요 저희 큐 언제 잡죠? 방작이시거든요? 근데 뭐 게임 안 해도 상관없는데 뭐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아, 그래요? 게임하면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게임 2시간 하고 왔는데 저희가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보니까 게임 없이 얘기만 하기에는 살짝 어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만난 적이 3번인데 코칭 정하고 하죠 여기서 네, 이도원님 그럼 저는 그냥 늘보로 할게요 아, 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반말하는 그 나무늘보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어, 저 죄송한데 저희가 반말할 사이까지 사귀어가지고 아, 진짜 까타스러운데 가봅시다 들본님, 도원님인데 말은 반말로 하기 대화는 그래요? 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초대석인데 그래도 본인 소개 해 주시겠습니까? 이도원이 누는데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 나 반갑다, 나 이도원이다 나이스 죄송한데 게임하고 있는거 맞죠? 네 2알 썼잖아요 아니 이거 오버워치 버렸다고 게임 대충 하시는거 같은데요? 죄송한데 근데 저 원래 대충 했어요 아 그건 맞죠 저희 마지막으로 듀오 한게 언제인가요? 기억도 안납니다 그쵸 사실 오늘 이렇게 하게 될 이유도 없긴 했어요 그죠? 뭐 할수도 있죠 저희 친하잖아요 그쵸 그래 아 콜아 우리 친해 우리 친해 우리 친해 왜 왜 그래 왜 가방 가방 라이스 쏘자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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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한번 잘 써봄 오케이 킬주면 와 가만히 있는데? 안와? 아니 이 돈 보고 순간 범찜 저정도로 하는데 반말 좀 해달라고요? 형 시청자까지 그럴 정도면 아니 아니 내가 30년동안 반말을 한번도 안해보고 살아왔는데요? 갑자기 반말하라 그러면은 그럼 당신도 저한테 도내 좀 해보세요 뭐야 어 뭐야 어 이 사람 성격이 왜이렇게 성격이 왜이렇게 더러워졌어 안 본사이에요 아 요즘 오버워치 아니서 그런지 어이씨 어이씨 아 죽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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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아 난 더럽게 힐을 안주네 아 뭐 게임한지 얼마가 됐다고 나이스 나이스 도원아 사랑한다 도원아 사랑한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 친해진다고 근데 친해지는게 저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거죠? 아니 뭐 친해지면 좋죠 한 번 보고 말아도 친해지면 좋지 뭐 조치원인가요? 근데 형 자꾸 이런식이면 나는 형 대접을 해주기 힘들어져 그래 뭐 뭐가 그래 아 진짜 이거 왜 이상한 컨셉 자꾸 와가지고 반말을 시켜 자꾸 아 이 컨셉이 아닙니다 그냥 뭐 원래 말 잘 놓아? 원래 말 잘 놓아? 원래 말 잘 놓아? 아이 뭐 아유 어우 숭브라컬 아뇨? 에잉? 뭐해요 근데 아 그냥 새로 도전이지 아 오케이 오케이 챌린지 오케이 나름대로 이 초내석이니까 몇가지 질문을 해볼게 요 도원 아 요 어 한 번 해봐 들어와봐 또 이제 자극적인 썸네일 제가 그 주제를 뽑아야되거든요 그 형 진짜 부탁이 있는데 썸네일에 다 뭘 써도 좋은데 제발 내 얼굴 사진만 쓰지마 아 그거 왜요? 아 진짜 부탁이야 진짜 보기 싫어서 그래 제발 다른 걸로 해줘 오케이 그래서 아 첫번째 질문 아 진짜로? 이건 진짜로 아 이게 또 오케이라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얼굴 쓸 생각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 질문하시죠 네 칸다시윽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근데 진짜 그냥 뭐 없이 왔구나 아 오늘은 뭐 제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 은간이 이도한 초대석이니까 그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너무 궁금해하거든요 사람들이 아까 누군지도 모른다는거요 제가 아니 그냥 궁금해한다고 하고 하는거죠 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재워놨어요 오 날씨 뭐야 누가 껴었다 에이 누가 껴었어 나 안해 나 이 게임 안해 아니 본인이 재우고 본인이 아니 제가 안 껴었어요 재워놨어요 어 나 그게 뭐야 에이 뭐 본인이 재우고 본인이 껴어 내가 똘빡이냐 아니 망했는데요 이거 진짜 망했는데 대화가 이래서 그렇지 게임을 안하고 있는건 아닌데 맞아요 저 그 열심히는 합니다 항상 이게 이게 그 방송인들의 어쩔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어 뭐야 이게 딜레마에요 나이스 캐리를 해버린다 근데 우리 좀 더 친해질까요 서로한테 욕 한마디씩 하죠 더 친해집니다 먼저 시원하게 한번 욕해주시죠 아니 그럼 그것만 잘랐을거 아니야 아니 저도 할게요 똑같이 아니 선빵 치세요 아 먼저 해주세요 먼저 하겠다는 사람이 해주셔야지 시원하게 갈겨주세요 원래 욕 잘하시잖아요 아니 그럼 이것만 물어봅시다 늘보 씨가 생각하는 욕의 수위는 어느정도죠 아 제가 최고 수위의 욕을 해드릴게요 그럼 서로 하는겁니다 양속해요 네 네 오케이 아쑤 남자끼리는 이래야 친해져 맞아요 서로 욕도 하고 같이 목욕탕도 한번 가고 해야지 오케이 늘보형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박을게 네 박아주세요 늘보형 너무 불편하시니깐 어색해하시니깐 아니 하나도 안어색했는데 반말하라는 순간부터 괜찮잖아요 나이스 할만하다 진짜 할만하다 나와 제발 배운아 지뢰지게 빨리 해주세요 요거 같이 이도온 은경 1cm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아 진짜 아 이런 착하디 착하디 착해빠진 착해빠진 뭘 기대는 겁니까 저한테 착해빠진 민머리 진짜 할만하다 이거 아 할만하다 할만하다 전브라 뒤에 참 아 왜 깨어 왜 깨어 아 왜 왜 떨어져 아니 아이씨 안해 안해 우리 안에 안 있고 궁합자가 궁 썼어 진심 나한테 막 그래 진짜 정심하다 아니 이거 아니 솔직히 이거 근데 이 초대석 하려고 뭔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생각해왔는데 까먹었어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잠깐 그러면 2분 3분 토크타임 갖고 가죠 아 그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갖고 가는 건가요? 스몰토크 하자 스몰토크 아 오케이 스몰토크 좋죠 스몰토크 시작 뭐 질문하세 아 질문이 없다니까요 질문이 뭐 하면 좋을지 어 너무 존댓말하네 아 오케이 평소에 받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 요? 요? 아니 왜 이렇게 어색해하지 뭐가 그렇게 어색하지? 반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랑은 반말하잖아 요 친구가 아니잖아요 동생이 더 편하지 않나? 그래 도와나 그래 아 얼마나 좋아 어 막 쥐구멍 숨고 싶고 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힘든 게 뭐죠? 지금 이 순간 메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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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시 부조화 힐 벤 들어감 힐 벤 들어감 메리시 부조화 베릴 베인 메이필 뒤에 목이라 잠 멘크리도 아우 컷 좋아 받으니까 좋아 어 어 아 나노겐지 갔어야 되는데 아 아 나노겐지 갔어야 되는데 어 아 나 너무 어이없는 말 해가지고 나노겐지 왜 안했나 아 아 대머리 또 저러네 아 아 뭐여? 아 저 머리 쉽습니다 1월 17일 천문항 비절개로다가 쉽습니다 어 뭐야 또 쫓다 아 아 야 아 아 진짜 마음이 진짜 아니 아 그게 또 그렇게 됐어 이거 죽여 죽여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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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좋아 아 이거 진짜 할만한데? 오히려 좋아 나이스 나이스 레메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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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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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면 초월이야 초월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못살죠 쟤냐타가 초월 없이는 궁금길래 그러네 역시 나보다 1년 더 살더니 역시 뭘 알아도 더 잘하는군 역시 나의 형 나의 늘보형 나의 늘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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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저등 잡아좀 저거 저걸 내가 어떻게 잡아씨 나이스 나이스 민보털 다음에 만나도 반말해야 됩니다 우리 신분 유지되는거에요 존댓말 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아아아 고맨네 다음에 만날땐 도원화 늘보형이 아니라 나의 도원화 나의 늘보형으로 나의 동생 나의 형 뭘 보고 와서 저거로 하는거지 나 궁참인데 이제 어? 할만한데 그냥 할까 이거 질러버려 저질러 저질러 저질러줘 재민이형 오케이 민선 반필 메이 방아대필 메이 방아대필 왜 믿는거지 아니 우리가 탱딜이 낫네 차라리 빌드오브로 내가 또 딜러 내가 메이 전문이고 아니 원래 탱커유주 아닌가 따지자면 장인초대석에도 나왔던 뭘로 디바 롤큐 장인초대석 남은일보 브론즈에서 시작해서 랭커를 찍은 그 아 봤다 옛날에 엄청 옛날이지 6년전 근데 아직 롤큐 소속 2세 이하 뭐야 뭐야 발투 뭐야 나 뭐야 맛있게 근데 우리 둘이 잘한게 아니고 엑라 우리 둘을 합친 딜량을 넣었는데 누구라도 잘했으면 됐지 뭐 개잘하네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까 점심 먹었습니다 뭐 드셨습니까? 김치찜 삼겹살 먹었어 재민이형 그랬어? 오 방금 되게 스위트했어 한번만 더 아 또 맞았다 아싸 광물 저 패기 에헤 니네 뒤졌다 재민이형이 잘하니까 이기는거 아닐까? 그 나 좋은데 그 재민이는 좀 빼지면 안될까? 아니 나도 도원인데 아 왜 치사하게 아 그건 맞네 찍어 조다니스 밀쳐 발투니스 토라 저희 어색하게 많아요 이제 확신해졌어요 늘보형이 좀만 더 편하게 하면 돼 아니 하나도 안어색하고 되게 편한데 지금 시험자분들이 가스라이틴하는 것 같은데 늘병도 다른 사람 다른 방송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할텐데 친화력 더 이렇게 생기면 좋지 않을까 라는 약간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도원의 깊은 뜻이었다 도원아 근데 기침을 많이 하네 혹시 어디 아프니? 건조해서 그래 방음수가 고마워요 형 걱정해주는 건 형 밖에 없어 그러게 아프지마 근데 형도 아프잖아 어디가 내 입으로 말해야겠어? 미안해 형 내가 좀 너무한 것 같아 재민이 형 나 좀 봐줘 나 존나 잘하고 있어 재민이 형 안녕하세요 고마워 안 풀린다 아니 근데 수영장 8점 아니 솔저에 8배를 얻네 딜을 광물 접혀기 저 사람이 좀 아프적이라니까? 심지어 키리코가 솔저 뒤량에 5배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거든요 게임에도 진짜로 한 명이 잘하면 한 명이 상대적으로 스테이 낮을 수밖에 없어 근데 몇 판 왜 우리가 낫지? 아니 누구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은근 잘 이기는데 왜 이기는 거지? 광물 접혀기 때문에 물어보자 광물 접혀기님 바로 돌릴 건가요? 아 그거까지 아 그거까지 넘어가는데 아 진짜 형 너무 추했어 아 너무 추해 나 이런 거 싫은데 이런 모습 접혀기님 접혀기 형님 우리 팀으로 아리 아 없다 아 겁나 안 밟습니까? 굳이 밟아야겠습니까? 어쨌든 썸네일은 그럼 이제 얼굴로 써도 된다라는 걸 돌려 얘기한거죠 아까 아니 진짜 싫은데요 아 근데 얼굴로 쓸 생각이 애초에 없었거든요 아니 없었거든 아니 없었거든요 이제 끝났죠 존댓말 해도 되죠 아 뭐 이게 뭐 놀입니까? 아 계속 계속 반말해야지 아 역할 놀이 아니었어요? 아니 친해졌는데 아 그래 우리 친해진 거 맞아? 그래 재민이 형 그러면 한 판 더 하죠 오버워치 아 그만하고 싶어 그럼 얼굴 안 쓰겠다고 약속해 그럼 한 판 더 하기에 오케이 나도 형 부탁하나 들어줄게 뭐든 어디 쓰게 해줘 족 어 욕해보였어 다음에 만났을 때 무조건 반말입니다 반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특별하게 나만 다른사람만 다 존잔말해도 나만 의형제로 반말하는 사이로 본인 시점 좀 주십쇼 아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 아 주세 줘 나 부탁할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